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독교회 주일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복된 안식 주의를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꿈꾸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고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둬 수 있는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꿈꿀 수 있는 통독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더 깊은 한 걸음 더 주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9장에서 에스겔서 46장까지 통독성경으로 252일에서 258일 지불량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하신 내용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인 에스겔서 하면 우리가 들어서 혹은 읽어서 알고 있는 중요한 기억 가운데 하나가 마른 뼈가 생계를 얻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정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마른 뼈가 생계를 얻었다.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붙들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스겔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늘 우리의 발목신앙 교회만 오가는 신앙에서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찼다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신앙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허리까지 찼다는 얘기는 숙여서 섬기는 섬기메신앙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에 흐르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채워졌다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부흥사들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뭐 그런 수업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표현한 이 마른 뼈가 생계를 얻었다. 이건 인과율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이 얘기와 그 다음에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그리고 허리를 숙이는 섬기메신앙으로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뭔가 신앙인의 실천적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표면적인 이야기인지 에스겔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에 멈춰버리면 흔흐름에서 보면 에스겔을 약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에스겔의 기록이 어떤 내용이냐를 공부해 두어야 지금 말씀드린 에스겔서 하면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는 공부했다. 에스겔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깊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게 나가기 위해서는 넓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마름뼈 환상 이야기, 물결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깊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한 구절을 따박따박 소중하게 읽어야 되지만 그 한 구절의 해석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구절은 한 장을, 한 장은 열 장을, 열 장은 한 권을 그 한 권은 다른 책과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에스겔서에 보면 48장의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있는데 그 48장의 에스겔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 다음 에스겔의 이야기는 다니엘 천지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권은 큰 틀에서 보면 그 시대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획을 각자 드러낸 이야기다. 즉 하나의 이야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큰 하나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보는 게 깊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깊게라는 이야기는 어느 한 구절에 집착해서 바로 해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른 뼈를 기적으로. 성전의 물이 무릎에 찬 걸 뭔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아니죠, 발목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무릎까지 찼다 뭔가 무릎 꿇는 신앙으로 무릎 꿇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웃에게 허리를 숙여서 섬겨야 된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적용이 되어서 막 퀄기를 내게 하고 신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다윗의 성전시대에서 수룩바벨 성전시대로 가게 하는 그 중요한 과정의 시간을 이 세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셨다. 이 얘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을 놓고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어서 너희가 교회라는 말, 공동체의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를 항상 신약 성경에서는 함께 묶어서 말합니다. 이게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과 떼려야 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이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선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 기능이 소멸됐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 이전의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전의 기능으로 올라가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성전이 지어질 땅을 가난한 땅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성전 설계도를 가지고 신해산에서 그 성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우수아가 그 성막을 가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성전을 메고 들어갔다. 이게 성전시대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나고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의 움직이는 성막을 움직이지 않는 성전시대로 열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속해 오다가 결국은 그 성전이 불타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서 크게 짓기 위해서 불태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군대가 와서 불태워서 그동안의 뿌리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성전이 불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는데 그 성전이 없어지고 난 후 다시 지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놀랍게도 그 성전 기능을 좀 더 깊게 넓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시 말해서 건물 성전에서 명절을 주도하고 5대 제사를 주도하는 이런 보이는 형식 훨씬 더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영적 의미의 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내포한다. 그 시기를 보내면 그런 의미를 가진 이후 다시 보이는 성전을 지을 거다. 이게 수륩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수륩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수백 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다 우리 예수님으로 수렴된다. 이게 성경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알렐루야. 이 이야기를 성경은 써놨지 이 이야기를 쓰는 가운데 마름뼈가 생기를 얻는다. 이 환상 얘기를 한 거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에스겔의 수백 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간 거지 따라서 이렇게 묶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에스겔서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니? 바로 가까운 오른손에 예레미야서, 왼손에 다니엘서 그러면 또 예레미야서 하면 예레미야 하면 오른손에 에스겔, 왼손에 다니엘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오른손에 예레미야, 왼손에 늘 이렇게 묶어서 봐야 깊게 보여진다. 지금 앞서 설명한 이 부분이 깊은 내용이잖아요. 이 깊은 내용이 보이는 거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오해합니다. 그 사람하고 한 이틀 만나보고 아, 그 사람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그 사람은 거의 뭡니까?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든 아니면 바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년을 지켜봐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아, 뭘냐. 성경에 어느 구절 가지고 설교 한두 구절 듣고 거기에서 흠뻑 젖어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그 마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다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로 묶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결국은 느끼지도 못하고 표면적인 신앙인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라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두 주 동안 공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예레미야와 묶여 있으며 어떻게 다니엘과 묶여 있는가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옛 언약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가는 그 진검다리 과정에서 성전이 불탔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불탄 성전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잠시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머물겠다라는 이 위대한 이야기, 새 언약 예고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져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너희 몸이 성전, 곧 성령의 전이다. 라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말씀해 주시는 건 말씀드리는 건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가 묶였다. 예레미야는 크게 70년과 바벨론이라는 곳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 70년의 시작점에서 끝지점까지 전체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 이제 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죠? 그의 다니엘이라는 거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뭐냐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포로 생활 70년의 실체적인 삶을 산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에스겔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3단계 설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1, 2, 3차에 진행되는데 2차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때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의 나이 30살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이 포로 생활을 종료하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귀환하자 이 생각을 접어라. 접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을 우리는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1단계 설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신다. 이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한 8년여 긴 시간 동안 설득을 하는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그때쯤 그의 나이가 38살입니다. 그 38살부터 약 12년 동안 절망해버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는 뭔가 돌아갈 기반 근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불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뿌리가 뽑혔다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 이상 더 깊은 심령에 둔다. 그래서 이제 예레비아를 통해서는 새 언약 에스겔을 통해서는 화평 언약 등등 이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 맺은 언약이 예수님께서 맺은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의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12년 동안 2단계 설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나이 51살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설득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에스겔의 1단계, 2단계, 또 예레비아의 편지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상당히 설득되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미래에 그들이 해야 될 소망을 3단계 설득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의 나이 51부터 온격적으로 설득한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이제 모세 때 만든 언약계가 근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불타고 지금 소멸되어서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을 바라보면서 그 7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성전을 짓을 터인데 이제 보이는 성전을 짓겠죠. 그런데 그 보이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의 어떤 기능, 여기에 멈추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곳인지를 성전 조감도를 51살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장수로 봐도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 조감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전 조감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출애국 때 보면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이렇게 전달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성막 조감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 때 전달된 성전 조감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된 성전 조감도가 있고 이외에 보면 이제 게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되심인데 이제 거기에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지는 이제 성전, 성막, 그러니까 성곽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곽 조감도가 있는데 전체 흐름에서 보면 가장 분량이 많은 곳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희망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마름뼈처럼 되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생계를 얻어서 성전 조감도의 소망을 가지고 포로 끝나면 그들의 후손들 사실은 당대에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끌려왔던 1차, 2차, 3차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놀랍게도 그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수룩바벨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수룩바벨 성전을 짓는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자, 재미있으셨어요? 한 걸음 깊게라는 말은 우리가 보고 싶은 곳에서 멈추지 않고 봐야 될 부분으로 이끈다니요. 이 내용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뭔가 더 이렇게 더 상상에 의해서 만드는 건 그건 적절치 않고 그건 잘못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있는 이야기를 줄여서 다 생략하고 어느 부분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잘못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상대적입니다만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느 부분을 놓고 잘못을 저지르면 이것만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큰 잘못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이 더 어떻게 깊게 가는지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주간 공부를 안 해 오신 분들 그러니까 두 주 동안 에스겔서를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크게 와 닿으실 것이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 빨리 끝나기를 원해 그리고 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또 무릎신앙으로 갈 거야 또 나는 나의 삶의 또 마른 뼈에 생계가 부어지는 환상이 오늘 또 주어질 거야 이렇게 이것만 붙들고 시간을 쓸 거라는 것 그게 은혜의 삶이 아니올시다. 성경의 이야기를 충분히 기록된 대로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은혜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성경 공부 통독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성경의 기표와 넓이 어필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위로의 시간, 격려의 시간 성령님의 이끄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스물다섯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바벨론 제국의 혹독한 노예 생활에 그 제도 앞에 묶여서 노동을 하며 바벨론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겉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땅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한 시기를 잘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얘기를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이 중간기간을 잘 보냈기에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사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놀라운 말씀이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민족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대로 알리고 알리는 소망을 꿈꾸는 통독교의 성도 통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